도토리를 주워다 가루를 내서 보내준 것이 있어요. 묵을 써볼까 해요. 몇 년 전에 엄마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 이렇게 가루를 내서 보내준 것이 있어요. 몇 번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냉동실에 놨는데 한번 해먹어보려고요. 가라앉았다가 그 도토리를 물과 함께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여기다가 콩기름을 조금 넣어봤어요.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됐을 때 부어주면 됩니다. 다 만들었어요. 너무 도토리 앙금이 더 있어서 남아서 이번에는 고구마 가루 한스푼하고 한번 섞어서 해보는 거예요. 아래는 그냥 고구마 가루 한스푼 그리고 깨소금 조금 넣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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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